자 그럼 오늘 또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박병찬 부장과 함께 지난주 정리해보고요. 또 이번주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 나눠보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찬 부장입니다. 한번 빨간색 염색 한번 어떻습니까? 뭐 염색해보고 싶은 마음은 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살려고요. 지금 염색하신 거죠? 염색을 한 겁니다. 아 약간 검정색으로? 네. 한번 가요 우리. 빨간색 한번 가요. 멋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정리부터 한번 좀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수주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었고요.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을 잘 버티다가 지난주 초반부터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 반등의 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점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주간으로 볼 때 화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2.8%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을 주었지만 다운은 2.1%, S&P 500이 2.4%인데요. 주간 저점이 나스닥이 8.5%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락을 했고 변동성이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이 3.8%, 다우가 1.5%, S&P 500이 2.4% 반등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목요일 날 저점으로부터 아래 꼴을 달고 반등을 좀 했었고요. 그날 거래량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저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지표는 딸런스가 계속 고원권에 있다는 부분, 20년 만에 최고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수익률은 약간 하향한 다음에 안정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화두가 아니고 경기 침체의 내용이 가장 큰 화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7주 하락한 건 200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2001년이요? 네. 그럼 21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크게 이번에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짜증도 나고 얼마까지 하락할까, 겁도 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2001년 처음이다 그러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각한 그런 하락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2000년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2000년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또. 올라온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막바지에 하락을 한 것은 우리가 계속 악재를 얘기했던 것은 금리 인상, 양전기추, 러시아 전쟁, 인플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은 수급 요건이 외국된 메모리, 메모리를 부르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급락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한 종목 위주로 또 반등을 주었습니다. 넷플릭스나 이렇게 급락이 컸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주었고요. 애플은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 테슬라가 5.7%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및 성장주의 수급 매곡 후에 그런 후에 반등을 주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도 똑같이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1.5% 타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3.5% 타락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함으로써 2,60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피에 제가 이제 제 화면에는 HTS 상에는 80개 종목을 보거든요. 코스피 80개, 코스닥 80개 이렇게 종목을 화면에 보고 있는데요. 각각 80개 중에서 코스피는 4개, 코스닥도 4개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금요일날. 다 올랐다는 얘기죠?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 종목도 빠진 게 없더라고요. 그의 종목에. 그래요? 왜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 올랐다고요? 다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종목 빠진 게 있더라. 방법. 보험주. 보험주 하나 빠지고?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좀 했거든. 1월에 저점을 깼었죠. 지난주에. 그랬다가 코스피가. 코스피도 어느 정도 하락했냐면요. 8일 연속 하락해서 9일 만에 반등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사실 추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반등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굉장히 힘든 지난 2주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1만 1,200개약을 만개약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환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으로 1,739억 들어오면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의 코스피의 1, 2, 3위를 보면 삼성전자가 2.47%, LGN 솔루션이 3.2%, SK하이리스가 3.2%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우리 끝나고 나서 저녁에 또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역량을 오늘 받고 시작을 할 것이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 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실물 지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경기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중국과 미국의 실물 지표들이 나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사수 투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예측치로는 다소 둔화되는 곳으로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측치보다 미스가 나오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7일 날 월세저널 컨퍼런스에 파월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언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인데 시장이 기저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 양적 기축, 우리 알고 있는 CPI 지표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시장에 반영하면서 움직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인사들의 언급에 따라서 시장이 심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파월 의장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18일 날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요. 재무장관 회담을 할 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제가 기억에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각국의 공존은 거의 대부분 재무장관 회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 위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이것도 관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인민은 LPR 결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이죠. 중국이 워낙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도를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 지수 요즘에 약간 반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인정적이... 살짝 봉쇄를 조금 일부 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트 같은 데들. LPR 결정에 있어서 그걸 더 낮추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그렇습니다. 저게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치면 기준금리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론 프라임 네이트라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재무장관 회의나 파로의장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경기 지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 상황.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인지. 이것을 가장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로는 피해갈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제 주변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봐. 주변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들이 지금 걸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하긴 뭐야? 네? 저요? 걸렸을 거야, 아마.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네, 안 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딱 감이 와. 저도 감은 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안 걸린 걸. 지금 미국 시장은 기존의 악재에서 금리 이상과 QT 그리고 전쟁 부분은 반영이 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뭐 심리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표를 보면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진행되고 있는 쪽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시 봉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 쪽으로는 4월 말에 빅테크 급락 후에 성장주의 순환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등을 준 것이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빠졌냐를 7주 연속 빠졌다는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약 30% 급락 후에 반등을 준 것이고요.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0%였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20에서 30%였다. 그리고 하락 조정의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약 2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는 좀 저가 매수를 해야겠냐는 앓기가 사실은 한 1, 2주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좀 지난주에는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지금의 화두는 뭐냐면 좀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물론 하루 이틀 뿐이 안 지났지만 그리고 주간 주중으로도 하락을 했지만 이 반등이 데드킷 바운스냐 베어마켓 랠리로 가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의견이 다 분분하겠죠. 그리고 어떤 쪽에 더 무게감을 두냐에 투자 전략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참고로 데드킷 바운스는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굉장히 짧게 일어나고요. 베어마켓 랠리는 반등의 폭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높고 그리고 좀 길게 갈 수 있습니다. 통상 하락폭의 반 이상은 돌리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데드킷 바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샀다 하더라도 빨리 팔아야겠죠.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빨리 팔아야겠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매도 타이밍을 좀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베어마켓 랠리가 된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판단이 투자 전략의 굉장히 핵심인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경험상으로 볼 때 08년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난 2020년도 팬데믹 급락 후에 반등을 주었잖아요. 대부분 다 데드킷 바운스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다. 그러다 좀 더 오르니까 베어마켓 랠리다 그랬는데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었어요. 대세 상승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한다고까지는 가정하는 의견은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고 데드킷 바운스도는 베어마켓 랠리로 한정해야 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제가 괄호를 치고 기간 조정 진입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데드킷 바운스인지 베어마켓 랠리인지 여하튼 뭐든 간에 그것이 짧게 반등을 주든 좀 더 길게 반등을 주든 반등 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격의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이후에는 기간 조정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폭도 좀 크고 기간이 길라면 확실하게 이때에 맞는 주도주가 있어야 되죠. 주도주가 있어야 되고요. 주도주 권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빈집 터리만 일어나면 데트킷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많고 갑자기 큰 업종이라든지 큰 테마라든지 이런 게 쭉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올해 좀 가죠. 그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승의 폭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3%씩 반등하는 거는 그거는 금방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5%, 10%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오는, 잘 안 내려오는 상황을 좀 가져요. 그 폭이. 그래서 올라올 때, 반등을 줄 때 거래량이 얼마 정도 지나든지 그 폭이 얼마나 큰지 이걸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것이, 가늠해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 시장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팬데믹 이후에 1,439에서 3,100포인트, 3,16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11개월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후의 시장이 어떨 거냐? 추가적으로 막 그냥 내리꽂으면서 하락할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반등할 거야? 이 양쪽 다 지금은 가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어떤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요. 두 가지 표현을 드릴게요. 개별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개별 종목들이 악재가 나오면 한 번에 그냥 곧바로 한 30% 하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기간으로 옆으로 계속 평보하는 그런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기간의 조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수의 기간의 조정에 진입을 할 때는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종목은 따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가서 여전히 높은 환율로 인해서 외국들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계약 좀 전에 주셨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혹시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 환율이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대원지가 먼저 움직일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지수가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면 중소형주의 개별 종목으로 차별화될 것이다. 즉 이 차별화도 어떻게 차별화가 되느냐 하면 아주 먼 미래에 있는 성장 이런 쪽은 시장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짧은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실적 성장이 있는 것 이런 쪽으로만 보속으로 시장의 수급이 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올해 성장이 있는 주식으로 차별화가 된다고요? 이익 성장이 있는 쪽으로 그쪽이면 확실한 쪽으로만 가겠다 이런 거죠. 당장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제원자재 가격이라는 이런 것들이 픽아웃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픽아웃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조금 유리하게 유리하다는 게 일방의 유리가 아니라 종전이죠. 종전 쪽으로 어떤 모양새를 잡아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눌림이 확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상황은 호재를 바라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악재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기대감이 솔솔 조금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시면요. 지금 상하이가 봉쇄 50일째인데요. 5월 중순부터 점진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 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요. 왜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냐면요. 지난번에 정치국회의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커창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리고 13일 날 중국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제한한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봉쇄 지역의 주민들의 반말이 굉장히 거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점지적 완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오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2번, 3번인데 3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요. 지금 푸틴의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이 뉴스를 좀 주시지 봤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2월 23일 전쟁 후에 첫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첫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조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러시아 국방장관이 거의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발언권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보셨죠. 많이 나오죠, 언론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금 미국 국방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한번 시장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테슬란 상승을 하고 트위터는 하루 만에 1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프로인 것 같아. 프로야 프로. 완전 프로야죠. 그래요? 저거 뭐 가격 낮추려고 그러겠지. 봤더니 이거 뭐 꽝이던데?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계약하고 이런 게 없나? 계약했습니다. 위약금 물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인수를 안 하면 지금 주당 54달러의 인수 금액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는 40달러예요, 트위터가.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당연히 인수 가격이 낮출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게 위약금보다 인수 가격이 낮추는 게 훨씬 더 싸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약금은 아예 인수 안 했을 때. 나갈이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협상하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M&A 하면 거기 터맨 컨디션에 뭐가 있거든. 실사를 해가지고 뭐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뭐가 있겠죠. 그래서 비활성화 계정이 얼마나 있나? 나도 그거 하나예요. 나도 지금 트위터 계정에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게 5% 미만이라고 트위터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스크가 보니까 훨씬 높다는 거예요.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댔다고. 나아마도 훨씬 높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진위든 간에 지금 트위터 인수 불확실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주가들이 급변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인도가 자국의 생산 밀 수출 금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 3일 때 말씀드리긴 했어요.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량 국가 이기주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그러면 진짜 열받는데 인도가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겠지. 좀 이해가 되나. 솔직히 국민 좀 챙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그런다. 국민 좀 챙겨야지 이런 생각이 드네. 이건 역시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일단 그런 역량 받으면서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SK온의 배터리를 악점했다는 한국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뉴스를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엇갈린 반도체 히비라고 하면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파운드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TSMC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작년에 가격 인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반기에는 5에서 8%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가격을 하반기에 20% 인상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는 가격에 상승을 하면서 기업이익에 보탬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랜드플레스 가격의 상승을 기대했었거든요. 한 10에서 15%? 그런데 기대 이하다. 공급 조과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랜드플레스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쪽은 가격이 하락해서 기업이익을 감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당연히 후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쪽, 선단 쪽에 무게가 설려 있는 쪽은 좋을 것이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는 쪽은 당연히 좀 더 안 좋은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랜드플레스 가격이 계속해서 하향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스마트폰과 PC, 가전의 수요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의 요인인 거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결국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폰, PC, 가전 이런 쪽의 수요도 감소를 하지만 비용이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이걸 걱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전기차 배터리 8배 성장한다라는 SNS 리서치 시장 조사기관인데요. 여기서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밑에 한국 업체 점유율이 20%, 중국 업체 점유율이 63% 정도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한국 3, 4 다 합쳐도 20%예요? 지금 현재가 2030년에? 네. 중국 업체가 60%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 업체가 더 높습니다. 아니, 그 전체 전기차 시장 전체 내수가 뭐 그렇게 되죠. 네. 전체에서요. 중국이 더 높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보면 지금 정포론이 딱 반응처럼 한국이 20%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21%에서 조금 내려가고 중국 업체가 지금 63%에서 좀 넘거든요. 조금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데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오지는 못한다라는 이게 나쁜 뉴스가 아니고요.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 한국 업체 점유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수치가 올라가면서 아마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뉴스는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젬스 힙비인가? 힙비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8월 출시한다고 합니다. 8월에 출시해요? 올해? 네. 4월 21일 날 얼마 전에 FDA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동 물량이 약 3에서 5만 대 지금 나가는데 이게 어떤 로봇이냐면요.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나중에 보시면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이거 입으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입는 거예요. 무릎, 발목, 고관절 이런 쪽에 살짝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보조를 해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인데 이게 FDA 최종 승인을 받아서 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로봇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당연히 로봇 관련된 섹터와 산업 쪽은 더 성장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분명히 움직일 경험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 쪽은요. AI라는 것은 꼭 붙어다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전기차가 중요했는데 올해는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앞에 자율주행에 붙어다니거든요. 로봇은 앞에 AI가 붙어다녀요. 그래서 AI 로봇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보조 로봇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호텔과에 다니는, 식당과에 다니는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웨어로봇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AI 로봇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주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르긴 올랐죠? 네, 올랐다 또 빠졌다가 뭐 그러던데 로봇 관련주요? 네, 개별 종목 중에 시가총의 낮은 종목들이 막 급등락을 많이 하고요. 일반적인 좀 우량하다고 하는 주식들, 사실 로봇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폭이 좀 작게 오르다가 조정보에다 또 약간 추세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시가총의 작은 것들은 좀 밈 주식에 조금 들어가는 편입되는 그런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게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저 로봇 사업에 있어서 제임스 입 같은 거 이런 게 저는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게 나라에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혜택이 좀 있거나 보조금이 나와야 된다. 개인이 그냥 사기는 너무 비싸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올 때 이걸 쫙 점프업을 할 건데 문제는 그 보조금은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수준으로 아마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정프로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머리는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 이 정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색했어. 이렇게 안 도와주실 줄도 몰랐고요.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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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